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a21 셀 클릭하시고 조건 필드를 조건 이라고 우리가 임의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을 작성하는데 기간이 30 이하 이면서 뭐뭐 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end 함수이죠 둘 중에 둘 다 만족이라는 조건이니까 첫 번째 기간의 데이터가 있는 i2 셀을 클릭하시고요 i2 셀의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30 이라고 입력하시고 대출일의 연도가 연도를 추출해서 연도가 2023 이거나 2025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연도는 추출한 값이 2023 또는 2025 라고 비교가 필요하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o알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이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f2 셀을 클릭하신 다음 f2 셀의 대출일의 연도를 추출합니다 그 값이 202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심표 또는 이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f2 셀을 클릭하시고 그 값이 2025와 같습니까 or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20 이하이면서 연도는 2023 이거나 또는 2025에 해당한 데이터라고 조건을 주셨고요 이제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출 번호와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그 다음 대출 종류와 대출 금액과 기간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26 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a1부터 i1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a21부터 a22 영역 조건을 선택하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a26부터 f29까지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이 되고요 숫자가 지수로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고 물론 안 하셔도 감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총 몇 건인가 세어 보시면 6건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i19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수식은 주소가 부산시로 시작하거나 또는 대출일에 월이 5월이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5할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가로 열고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left 함수를 통해서 주소에 가서 d2셀을 선택하고요 fe 눌러서 d열에 있고요 2,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심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부산시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심표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부산시이거나 또는 월을 추출한 값이 month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한 값이 대출일이 있는 f2셀을 선택하고 f4,f4 눌러서 f2열에 있고 2,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2열을 고정하신 다음 그 값이 5라고 입력하시면 5월달이라고 조건을 주실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체육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부산시이거나 부산시이거나 또는 대출일에 갔을 때 부산이 아닌 데이터에는 5월달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우리는 옵션을 클릭합니다 여백 탭을 클릭하셔서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머리끌 바닷글에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셔서 하단의 오른쪽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표시 예와 같이 출력일이라고 입력하시고 콜론 한 칸의 스페이스 띄신 다음에 모양 중에서 달력 모양처럼 되어 있는 날짜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바닷글 오른쪽에 설정을 하셨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 인쇄 영역에다가 A1부터 I19 영역을 선택하시고 용지 방향은 페이지에 오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하시고 일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될 수 있도록 시트에 오셔서 반복할 행에 일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인쇄 미리 보기 하셨을 때 가로 방향으로 오른쪽 출력일 여러분 실습하신 날짜 그 다음 가로 세로의 정 가운데 인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에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계산 작업을 같이 살펴 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는 표 5의 대출 번호와 고객 등급을 이용하여 대출 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출율을 표 1에 C4부터 F6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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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번호에 첫 문자가 C면 C면 충청 K면 경기 P면 부산 S면 서울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대출율은 고객 등급별 그 다음에 지역별 대출 건수를 전체 대출 건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표시 예와 같이 0.37은 3.7% 라고 백분율로 소수 한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배열 수식이니까 앞에서부터 작성해 갈 거고요 형식을 지정하는 텍스트 함수부터 작성하겠습니다 C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표시 예와 같이 작성하기 위해 텍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텍스트 함수는 첫 번째 값을 구하는데 값은 조금 이따 값을 구하도록 하겠고요 개수를 구해서 나눈 값으로 U를 구하실 거고 그 다음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소수 한자리 표시할 수 있도록 0.0 입력하시고 % 입력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아 주시면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에 나와있는 대출율을 구할 건데요 고객 등급별 지역별 대출 건수를 먼저 구하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라고 입력하시고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가 제공이 되어 있다면 조건을 if 안에다가 작성할 건데 첫 번째 조건은 지역 그 다음에 두 번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어 고객 등급 예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신표 저희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몇 명인지를 세고자 몇 건인지를 세고자 합니다 라고 숫자 1을 if 함수의 값으로 반환을 시키면 조건에 만족할 때만 1이 반환이 되겠죠 다시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그 조건에 만족한 1이 반환된 거를 몇 개인지 세워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 슬래시 하시구요 전체 대출 건수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전체는 문제에 나와 있는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전체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전체는 고객 등급이나 아니면 뭐 지역이나 대출 번호나 상관없습니다 열 하나를 C18세부터 C44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은 고객 등급을 가지고 조건을 작성할까요 고객 등급에 가서 해당된 C열의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최우수와 같습니까 B4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B4 B5 B6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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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B열을 고정하시구요 다음은 두 번째 우리는 대출 번호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위쪽에 있는 C K P S 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라프트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대출 번호에 가셔서 B열의 데이터를 가져오되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칬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C 하고 같습니까 C 이 strength E 셀 가 같습니까 F4 F4 눌러서 E 행을 고정하시구요 그래서 이행 C, E, D, E, E, F, E 이행을 고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다 작성하셨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가로가 좀 덜 닫힌 게 있나봐요. 맨 끝에 가서 네, 카운트 A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혔었네요. 카운트 A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혀 있어서 가로의 개수가 검정세로 끝나야 되는데 수정을 했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고객 등급별, 그 다음에 지역별 대출 현황의 대출율을 구해서 백분율 소수 이하 한자리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를 이용하여 대출 연도별, 지역별 대출액의 최대값을 표 3에, 아래쪽에 있네요. 표 3에 C11부터 F13 영역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 지역은 아까처럼 대출 번호에 가서 왼쪽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C, K, 지금 C 지역, K 지역, P 지역, S 지역이라고 입력되어 있네요. 해당된, 어, 지금 아까처럼 C, K, P가 아니라 지역이라고 입력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지역이란 글자를 붙여서 C 지역과 같습니까? K 지역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출 연도는 대출 1에 가서 연도를 추출한 다음에 2023부터 2025의 값을 비교하시고 그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대출액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에 if 함수가 없습니다. 그럼 따로 if을 사용하지 않고 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때는 곱하기 연산자 사용하셔서 엔드 역할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곱하기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면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합니다. 두 번째 조건도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실제 대출액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대출액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F열의 데이터를 가져오신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사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대출 연도부터 할까요? 대출일의 연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대출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하겠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F사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을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202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B21, B22, B23 F사, F사, F사 눌러서 B열에 있고요. 11, 12, 13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조건을 주시고 두 번째 조건은 대출 번호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에다가 지역을 붙인 다음에 C지역, K지역, P지역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실 거면 레프트 함수가 필요하고요. 대출 번호에 가셔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F사 눌러서 절대 참조. 한 글자를 가져온 다음에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지역이라고 붙입니다. 그 값이 같습니까? 위쪽에 C지역, K지역이라고 입력된 C구셀과 같습니까? D구셀과 같습니까? E구셀과 같습니까? 구행을 F사, F사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면 대출액에 대한 값을 가져와서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최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인데요. 표 5에서 B17부터 I44 영역을 이용하여 조건에 만족한 대출액의 평균을 표 4에 표 4에 J11셀에다가 대출액을 J11셀에다가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문제의 고객 등급이 최우수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액이 채빈수 이하이거나 고객 등급이 우수이면서 대출액이 채빈수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고객 등급에 대한 조건 고객 등급 최우수와 그 다음 우수라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H9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고객 등급이 최우수, 우수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옆에다가 두 번째 조건은요. 고객 등급이 최우수이면서 나란히 바로 옆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대출액이 채빈수 이하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대출액에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F18셀을 선택하고요. 작거나 같습니까?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mod.sngl 선택하시고 전체 데이터의 채빈수 값을 구합니다. F18셀부터 해당된 영역을 선택하고요. 모든 셀의 동일한 값을 비교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첫 번째 조건 엔터 마찬가지로 우수도 똑같이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고객 등급이 우수이면서 대출액이 채빈수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대출액 첫 번째 F18셀을 선택하고 작거나 같습니까? mod.sngl 선택하시고요. F18셀부터 아래까지 수식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두 개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J10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조건에 만족한 대출액의 평균을 구할 건데요. 평균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샵 컴마 샵 샵 0만원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 입력하시고 텍스트 함수 먼저 입력할까요? 텍스트 함수는 값을 구할 거고요. 두 번째 큰 따옴표 묶어서 샵 컴마 샵 샵 0 입력하시고 한글로 만원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으시면 텍스트에 대한 가로가 닫혔고요. 텍스트 함수 쪽에 밸류라는 곳에 값을 구할 건데요. The Average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단 필드명을 포함해서 I44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값을 복사할 건 아니라서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심표 우리는 대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필드는 대출액 심표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을 하셨는데 클릭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건을 입력하셨던 위치 H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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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1인가요? H9부터 I11이라고 조건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또는 H2AVERAGE 입력이 안 되시면 H2AVERAGE 안쪽에 커설두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조건의 위치가 H9부터 I11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셔도 돼요. 클릭해서 입력하기가 어려우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만원을 붙여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의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급 수수료를 계산하여 H18세부터 H44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등급별 수수료는 표2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2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수료와 같으나 기간이 30 이상일 때에만 수수료를 50을 더해서 계산하세요. 일단 수수료를 구해오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50을 더하겠습니다. 이 포함을 통해서 추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값을 찾아올 때 지금 주어진 함수는 xlookup을 이용해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xlookup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xlookup의 첫 번째는 lookup value 찾을 값입니다. 고객 등급을 가지고 찾겠습니다. 라고 C18세를 선택하시고 신표 그 다음 그 다음 그 고객 등급을 lookup array 어디 표에 가서 참조 할 거냐 고객 등급 비 작성 i e 부터 k e 영역에 가서 찾겠습니다. 선택합니다. hlookup 이나 vlookup 이면 아래 수수료 까지 포함한 다음에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 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xlookup 은 찾을 범위와 return array 각각 따로 넣어 주시기 때문에 찾을 데이터가 있는 i2부터 k2만 선택하시고요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신표 return array는 실제 가져올 수수료는 i3부터 k3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xlookup 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일반 고객 등급 별 지급 수수료를 찾아다가 값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 더하기 만약에 if 기간이 30 이상이면 50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if 만약에 기간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할 건데 방향키로 선택이 안되시면 g20셀이나 다른 셀을 선택하셔서 해당된 g18셀을 선택하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g18셀 선택하시고 30보다 큽니까 그러면 50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다시 지급 수수료 수식을 복사하시면요 기간이 30 이상인 데이터에는 50씩 더해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i18셀에 갖다 놓으시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에 나와있는 public function fn 연 이자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대출액과 기간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기간이 20 이상이면 if 만약에 기간이 크거나 같다 20 이상이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대출액의 6% 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연 이자는 대출액의 대출액의 곱하기 6% 0.06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s 그렇지 않다면 7% 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연 이자는 7% 라고 수정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if 구문을 닫아줍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하셨고 오른쪽에 닫기 커서를 i18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 fn 연 이자를 선택한 다음 대출액과 기간을 f18셀과 g18셀을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연 이자에 해당한 값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피버테이블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신표로 구분되어 있는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요 피버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제품 코드가 있는 a2셀의 시작 위치가 아니고요 a4셀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시작 위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족이 아니죠 csv 파일이니까 삽입을 이용합니다 데이터 탭에서는 텍스트나 엑세스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 작성하실 땐 데이터고요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삽입의 피버테이블 입니다 그 다음 엑셀 파일일 때는 아래쪽에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를 옵션을 선택하지 않지만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 란 옵션을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에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더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자료실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위치에 가셔서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는데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선택하시고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옵션도 체크해 주시고 구분기호는 심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탭이 아니라 심표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제품코드와 지점과 제품명 생산원값 판매금액 이익금 아 그럼 첫번째에 있는 일련번호만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신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피버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에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 옵션이 꼭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에 피버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는데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드를 드래그합니다 제품코드를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지점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제품명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 생산원가와 그 다음에 판매금액과 이익금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그래도 문제 제시된 내용과 다르죠 열에 있는 값을 행으로 드래그 하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비슷하게 배치가 됩니다 생산원가와 판매금액 이익금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표시하고요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합계 생산원가에서 더블클릭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합계 판매금액도 더블클릭하셔서 평균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고 확인 확인 버튼 합계 입금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평균 표시 형식에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각각의 평균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함수와 그 다음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는 표시 형식에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지점에서 서울을 위쪽으로 두 번째 위치를 이동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이동을 할 거고요 위로 서울 이동 이라고 하시면 하나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서울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동해 가셔서 위로 서울 이동 하셔서 서울이 강주 다음에 서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위치를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 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고 빈 셀 표시에다가 별표 입력하시고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옵션을 체크하신 다음에 요약미 필터에 행과 열의 총압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행의 총압계 표시와 열의 총압계 표시를 해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와 같이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됩니다 행의 총압계와 열의 총압계는 옵션에서 작업할 수 있고요 디자인 탭에 총압계 가셔서 모두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피버 테이블은 문제에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여러분의 화면과 문제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의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에서는 표 1의 자료에 대해서 4행을 기준으로 4번 4행을 기준으로 국제인증 그 다음에 전공인증 그 다음에 정보인증 순으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정렬하고자 열을 B4부터 D8 영역을 선택하시고 현재는 정보인증이 먼저인데 국제 그 다음에 전공 그 다음에 정보 순으로 순서를 좀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옵션에 가셔서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저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정렬 기준에 오셔서 행사를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 정렬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시고 국제인증 입력하시고 엔터 전공인증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정보인증 입력하시고 필드명을 정렬할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추가하시면 왼쪽 목록에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목록이 추가가 되고요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열의 순서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표 1과 표 2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 3의 데이터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까처럼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도 통합하는 데 무리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잘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다 라는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문제에 출제된 것 같고요 이제는 K4부터 N8세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에서 평균을 선택 참조해 오셔서 1학기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2학기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그래서 표 1과 표 2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 3에다가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데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데이터 통합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표 1과 표 2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값을 구해서 표 3에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 항목을 45도 회전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축 옵션에 보시면 현재 내용을 가로 항목 축에 대해서 가로 항목 축에 대해서 우리는 45도로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축 옵션에 지금 보이지 않네요 그럼 바로 왼쪽에 맞춤을 클릭하시고 크기 맞춤 클릭하시면 텍스트 방향이 있습니다 텍스트 방향에 사용자 지정 각도를 45도로 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가로나 세로나 선택을 하실 때는 텍스트 방향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현재 목록에서 텍스트 방향에서 선택할 수 없다면 사용자 지정 각도에 다가 사용자가 입력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 옵션이 아니라 크기 및 속성에 오셔서 맞춤해서 텍스트 방향에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과 같이 축을 축의 값을 거꾸로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세로 축의 값을 선택하신 다음 축 서식에 오셔서 축 옵션에 오신 다음 그 다음 값을 거꾸로 라고 하시면 이제 밑에서부터 0, 5천만 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0, 5천만 단위로 표시될 수 있도록 값을 거꾸로 표시하셨고요 세로 값축의 주 눈금을 눈금에 가셔서 주 눈금을 교차 라고 했습니다 교차를 선택하면 앞에 조금 뾰족뾰족 나오는 것처럼 표시가 될 겁니다 다음은 2026과 2024의 주택자금 대출 요소에만 2024와 2026의 주택자금 요소 하나를 2004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설명선 추가하시면 문제와 같이 연도와 그 다음 값을 설명선과 같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6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설명선 추가를 클릭합니다 레이블 내용과 위치는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제시된 그림과 같이 비교해 보시고요 다음은 차트 종류를 대출 종류별 실적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대출 종류별 대출 종류별 실적 이라고 입력하셔서 입력해 주시고 범내는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은 차트 효과입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서식에 가셔서 도형 효과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온 효과에 OPT 파랑 강조색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를 이렇게 네온 효과 서식을 적용해 주시고 작성된 차트와 문제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부분납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부분납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요 데이터를 먼저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대출 종류별로 정렬하겠습니다 안쪽에 커서 두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납을 클릭하시고 대출 종류별 우리는 대출 금액과 기간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대출 기간과 대출 금액 금액과 기간 네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명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대출 금액과 기간은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성명에 내서 개수 체크하신 다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뭘 하나 싶네요 어 음 매크로 이잖아요 매크로로 지금 작업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매크로 기록을 안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네요 일단 취소 누를게요 부분합 가서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추 만들게요 개발도구에 삽입에 단추 그 다음 P2부터 C3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단추를 드래그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매크로 지정에 매크로 이름을 현재 매크로 이름을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부분합 정렬과 부분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순간 왜 이렇게 문제가 쉽지 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데이터 안쪽에 대출 종류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되어 있지만 한번 꼭 눌러주셔야 하고요 다시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클릭하시고요 대출 종류를 가지고 우리 첫 번째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된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부분합에 가셔서 저희는 개수를 구할 거고요 대출 금액과 기간을 뺀 성명을 체크하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출하는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그래야만 두 개 평균도 표시하고 개수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이제 부분합을 다 작성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하시고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텍스트에 부분합이라고 아니네요 텍스트는 대출 종류별 통계라고 표시합니다 부분합이 아니라 대출 종류별 통계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다시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개발도구에 삽입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가 F2부터 F3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F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저희는 부분합 해제라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부분합 해제 그리고 나서 기록 확인 부분합이 작성된 안쪽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해제하겠습니다 라고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하시면 되고요 부분합 해제만 하면 되네요 정렬 따로 없으니까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이제는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우리는 부분합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해제라고 입력하시고요 대출 종류별 통계 부분합 해제 클릭하면 매크로가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세 번째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대출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출 신청 관리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대출 신청 관리 폼을 보여주세요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왼쪽 개체의 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출 신청 관리를 선택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코드보기 합니다 코드보기 개체는 유저 폼을 선택하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다음은 폼 초기화 되었을 때 TXT 번호에다가 컨트롤로 포커스가 옮겨가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 포커스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TXT 번호에 폼을 딱 초기화하면 커서가 TXT 번호에서 깜빡깜빡 할 수 있도록 폼 초기화 작업을 해놓으셨고요 두 번째 기타 작업 3번 시트를 여기에서 선택하시고요 왼쪽 개체 탐색에서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선택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워크시트가 워크시트가 활성화됐을 때 액티베이트 선택하시고요 G6셀에 대출 조회가 입력될 수 있도록 G6셀에다가 대출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대출 조회가 입력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현재 대출 신청 관리 폼에 관리 폼에 TXT 번호에다가 컨트롤에 조회할 번호를 입력하고요 여기에 대출 번호 A-101 B-10 이 하나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된 대출 번호에 대출 번호에 해당한 대출 종류와 금액과 대출 지점이 해당 폼에 표시되도록 하고요 다음의 경우에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출 번호에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시요 그 다음 프로시저를 작성하실 때 포 이치 넥스트 문을 사용하시요 소문자를 입력할 때는 대문자로 변환해서 사용자가 소문자 A-101 입력하면 대문자로 A-101로 변환을 해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회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더블 클릭하시거나 위쪽에 개체에서 CMD 조회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저희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요 폼에다가 보여줄 겁니다 보통은 보통은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이 TXT 번호가요 콤보 상자가 아니에요 목록에서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데이터의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입력을 하는 거라서 내용을 작성할 건데요 일단 만약에요 사용자가 값을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임의로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게요 A라는 변수는 대문자로 Ucase 라는 함수가요 대문자로 바꿔준 함수입니다 Ucase TXT 번호에서 TXT 번호에서 입력된 값을 대문자로 비교 바꿔서 A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물론 아직 A에 대해서는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 조금 이따 만들 거고요 A라는 값은 B3부터 B15에 있는 데이터를 A 안에다 기억을 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작업은 조금 이따 하고 Ucase에서 Ucase가 대문자로 바꿔요 사용자가 TXT 번호에다가 소문자 A-101을 입력했다 대문자 A-101의 값이 A라는 변수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물어보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TXT 종류는요 폼의 TXT 종류에다가는 Sells Sells 행의 위치 아 내가 선택한 행의 위치가 있는 몇 번째 행의 대출 종류는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행의 위치 값을 이따가 또 행의 위치 값도 구하실 거예요 I-Row라는 변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 값도 구할 거고요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C열에 있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만드셔야 될 거는요 I-Row라는 변수 이 변수는 이따가 하나 만드셔야 돼요 행의 위치 데이터를 찾아갈 행의 위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또 만드셔야 될 거는 A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을 넣을 건지 두 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열에는 대출 종류고요 네 번째 열은요 대출 금액입니다 TXT 우리는 금액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다시 대출 마지막에는 대출 지점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대출 지점은 다섯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폼에다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 구문을 사용하시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보통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 갖고 작성하는 것처럼 작성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일단은 입력받은 텍스트 번호의 값을 대문자로 바꿔서 a라는 변수의 값에 있는 값과 비교해보고 같다면 폼에 보여주는 작업을 일단은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같지 않다면 같지 않다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TXT 번호에 입력한 값이 a하고 같지 않다면 문제에 나와있는 메시지 박스도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려면 if 만약에요 만약에 is data라는 변수 하나를 또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임의로 만든 is data라고 데이터가 변수 하나를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이 값이 어떤지 좀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 0과 같다면 이런 조건으로 일단 만들게요 그렇다면 저희는 메시지 박스 일치한 데이터가 없다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요 if 구문을 통해서 작성했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변수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is data 라는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is data 라는 변수 처음에는 is data 변수에다가 0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0이라는 값을 초기의 값을 초기화 작업으로 넣겠습니다 0이라는 값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조건에 일치한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요 아까 a라는 값이 입력받는 값과 같다면 메시지가 표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렇다면 is data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처음에 0이라고 넣어주시면 계속 0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0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1이라고 컴퓨터한테 1의 값을 넣어라고 넣어주면 아래쪽에 if 구문을 빠져나왔을 때 is data 값은 조건에 만족하면 0이 아니니까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지 않겠죠 그래서 초기에 is data의 값을 0을 넣는 거는 조건에 일치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를 작성하기 위해서 초기에 먼저 0과 같습니다 라고 초기 값을 넣었고요 0이라면 일치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표시할 거고 a라는 값을 변수를 통해서 비교하신 if 구문에 일치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폼에 보여주고 나서 메시지를 표시되지 않도록 is data는 1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행의 위치값이 좀 필요합니다 i로라는 변수에는 행의 위치값이 필요한데요 우리 기준을 기준을 2행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준을 2행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for each next문을 사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할 때마다 행의 위치가 a-101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더하기 1 a-102와 같지 않습니다 b-102와 같지 않습니다 하시면 계속 더하기를 통해서 행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시작은 두 번째에다가 넣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a라는 변수와 그 다음 i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 문제에 나와있는 for each 라는 구문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for each 안에다가 a라는 변수를 넣고요 이 데이터 a라는 변수 안에는 range 우리 대출 번호가 있는 b3부터 b15 영역의 데이터를 a 변수 안에다가 넣습니다 b3부터 b15 데이터를 a 변수 안에 기억을 시키고요 초기 i로가 두 번째 행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데이터가 일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i로의 행의 위치는 위에서 초기 값에다가 더하기 1 해야만 첫 번째 3행부터 이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i로란 변수 안에다가 더하기 1 해서 초기 값 2에다가 더하기 1 해주시면 세 번째 행부터 찾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a라는 변수 안에는 b3부터 b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a라는 변수 안에 값이라고 그냥 점 밸류라고 넣어주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되고요 txt 번호에서 입력한 값과 같다면 폼에다가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지 않도록 이제 데이터에다가 0이 아닐 수 있도록 1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치한다고 하면 일치한다고 하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for라는 문은 next로 닫아주셔야 되거든요 for문은 and if 아래다가 끝나겠습니다 라고 next for next 라고 우리 if 다음에는 and if 쓰신 것처럼 for 구문은 for 2집 구문은 next 라고 for문을 닫아주셔야 해요 닫아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일치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더 이상 for문은 반복하는 문이거든요 첫 번째 b3하고 같습니까 안 같아요 그러면 행의 위치를 또 이를 도해서 네 번째 행으로 갈 거고요 또 같습니까 안 같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행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일치한 데이터를 찾았어요 그러면 for문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for문을 빠져나가겠습니다 라고 exit for 라고 입력하셔서 if 만약에 a라는 변수에 기억된 값이 내가 입력한 값과 같다면 for문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exit for라고 입력하셔서 포문을 빠져나가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작성하셨던 내용을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에 가셔서 대출 신청을 클릭하시면 일단 포문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일치한 데이터 소문자로 b-102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b-102 는 담보대출이고요 대출 금액이 얼마고요 대출 지점이 서울입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b-101 로 입력을 해볼게요 101 이라고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하면 일치하는 조회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네요 다시 a- b-110 을 입력하고요 조회를 클릭하면 a-110 은 신용대출이고 200만원이고 경기입니다 라고 일치된 데이터가 있으면 포문에 보여주고 일치된 데이터가 없으면 111 이라고 수정을 해볼까요 일치되는 데이터가 없다면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일치한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다른 앞에서 작성하셨던 내용과 조금 다르게 포문은 반복해준다 반복하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찾았을 때는 포문에다가 보여줄 거고요 찾지 않았다면 다시 위에 가서 행의 위치를 하나 더 카운트 한 다음에 또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같다면 이제는 포문에 보여주고 포문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라고 EXIT4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일치한 데이터가 없다면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초기에 0이라는 초기값을 넣었고요 일치한 데이터가 없다면 조건에 일치한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IF 구문을 이용해서 작성했습니다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게ITYA 감사합니다.